대한민국 물류 역사에 첫 발을 내딛던 그 순간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경제발전에 중심이 되어 함께 뛰었던 우리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일상의 편리함을 위한 혁신과 세계 무대를 향한 도전에도 앞장섰던 우리의 움직임은 대한민국의 물류 경쟁력을 대표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스마트한 시스템을 연구하고 물류의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며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혁신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의 물류를 고민해 고객들에게 혁신적인 물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큰 세계로 나아가며 물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물류의 미래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백년의 시간 그리고 그 너머의 시간까지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일상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혁신하고 더 큰 가치를 전달하며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더 글로벌 SCM 솔루션 컴퍼니 CJ대한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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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M CJ대한통운 아멘